오늘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게 되는 과학적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사토 도미오라는 분인데요 의학 박사이면서 100건 이상 출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하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쓰는 왕성한 활동을 하는 일본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믿으면 그것이 진짜 현실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몇 번 해보고 뭐 되지도 않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과학적인 그런 얘기를 좀 덧붙여서 해보려고 하니까 오늘 여기서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뇌는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손에 넣게끔 하는 시스템이 깔려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손에 넣게끔 하는 우리가 필요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먹을 게 먹고 싶다 혹은 물을 마시고 싶다 이러면 그것을 반드시 얻게 만드는 시스템이 우리 뇌에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 안에는 1분간 3억 개의 화학 반응을 컨트롤하고 생체 기능을 관리하는 자율신경계라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중에서도 대뇌변형계 대뇌변형계라고 불리는 자동 목적 달성 장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에는 자동 목적 달성 장치가 있다 이거는 특정한 사람이 타고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있고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자동 목적 달성 장치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무조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동 목적 달성 장치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느냐 실제적인 사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회사를 갈 때 어떻게 회사에 가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은 없죠 늘 가던 대로 지하철역까지 간다거나 버스를 타거나 최소한의 환승과 최단거리 최소 시간으로 회사를 가죠 거의 무의식적으로 갑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가고요 통화를 하면서도 가고요 여러 가지 내가 꼭 회사 가야지 이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발길이 닿는 대로 가다 보면 어느새 회사에 도착해 있는 거죠 이것은 자동 목적 달성 장치에 출근이라는 목적이 입력되어서 잠재의식이 여러분들을 컨트롤해서 자연스럽게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자동 목적 달성 장치가 이미 우리가 회사를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또 그 출근이라는 목적이 입력되어 있어서 내 잠재의식이 내가 굳이 이것을 떠올리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잠재의식이 나를 컨트롤해서 그 회사 앞으로 나를 데려가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 목적 달성 장치는 단순히 출근길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게 무엇이든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반드시 실현시키고자 작동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매상을 높이고 싶다라든지 혹은 애인을 만들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실현시켜주는 게 자동 목적 달성 장치다 과학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요 대뇌를 공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PAS라고 하는 작은 신경섬유 작은 신경섬유가 필요한 점과 불필요한 점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PAS라고 하는 작은 신경섬유가 뒤덮고 있는데 그 신경섬유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 불필요한 정보를 구분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영업사원이 어떻게 해야 고객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요 자동 목적 달성 장치에 영업기술을 향상시켜라는 목적을 입력합니다 자연적으로 입력이 돼서 PAS는 자연스럽게 영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감지한다는 거예요 영업기술과 관련된 정보들은 습득을 하고 영업기술과 관련되지 않은 정보들은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정보를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을 능숙하게 하는 법이라는 강연의 정보라든지 혹은 신문광고라든지 아니면 선배 영업사원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한번 영업을 잘하지? 이런 모습들만 발견할 수 있도록 이 PAS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보러 가도 영업에 관한 책이 눈길을 끌고요 계약을 잘하는 선배의 모습을 볼 때도 그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제 다 정보가 되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즉,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PAS에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입력시키면 우리의 모든 신경, 모든 정보 습득, 모든 게 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만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내 감지시켜서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을 끌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목적 달성 자체에 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걸 입력시키면 제가 생각하는 것들, 제가 움직이는 것들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하는 한마디가 모두 다 부자가 되기의 행동 부자가 되기의 행동으로 지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 책의 저단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게 되지 않죠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로또 1등이 되는 그런 상상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10년 뒤에 억대 연봉을 받을 거야 이런 상상을 해보시죠 저도 해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근데 이게 쉽게 되지 않죠 쉽게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난 연봉 1억이 될 거야 연봉 1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난 로또 1등이 될 거야 상상을 했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자가 거의 안 되셨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 이유가 대체 어디서 나오냐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는데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느냐 그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내가 상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욕망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로또 1등이 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억데물을 받고 싶다는 그 욕망이 진짜 욕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진짜 욕망이고 그게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모든 PAS에 그게 입력이 되고요 모든 여러분의 관심사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움직이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욕망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되면 좋지 뭐 억데물 받으면 좋지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책에 따르면 가짜 욕망인 거죠 진짜 욕망이 아닌 거니까 가짜 욕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때뿐만 생각하고 이 PAS에 입력이 되지 않아서 그때 내가 되고 싶던 욕망만 한 번 쭉 일어나고 금방 또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PAS가 로또 1등 단체되는 거 부자되는 거 이런 정보들을 분류를 하는 거죠 불필요한 정보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왜? 그 목표 입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내가 하고 싶은 목적이 진짜인지를 일단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일 때 PAS에서는 그것을 입력시키고 그것을 향해서 모든 에너지와 신경을 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뭔가 먹어볼까 정도로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점심 뭐 먹지? 뭐 이제 이 정도로는 내가 뭐 돈가스를 먹는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냐 나는 회가 먹고 싶어 그리고 머리에서 상상을 한 거죠 팔다팔다 뛰는 연어 팔다팔다 뛰는 광어 이런 회를 떠올릴 때 오늘 저녁은 회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횟집을 향하게 되는 거지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렇게 해서는 회를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 욕망이 되는 거예요 회를 먹고 싶다는 그 진짜 욕망 머릿속에 온통 회 생각이고 어 나 무조건 퇴근하고 나면 회를 먹을 거야 이 생각 뭐 가득 찼을 때 이런 상태가 결국 PAS에 내가 회를 먹을 것이라는 그 목적이 입력된 거죠 이게 진짜 욕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 회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욕망이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가짜 욕망입니다 다른 거 먹어도 괜찮아요 여행을 가고 싶다는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휴가니까 어디 가야 돼 가족끼리 한번 여행 한번 가야지 이 정도로는 여행 절대 못 갑니다 아 나 정말 온천에 가서 몸 뜨겁게 한번 지지고 오고 싶다 아 나 정말 동남아 가서 그 휴양지에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편안하게 쉬고 오고 싶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된 이미지 그게 내 머릿속이 완전히 있는 때 쓸 때 사람은 비로소 그 욕망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고 그 욕망이 결국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막연하게 부자가 되면 좀 쾌적한 생활을 하겠지 부자가 되면 돈 걱정은 안 하겠지 부자가 되면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가겠지 명품백을 몇 개 살 수 있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가짜 욕망이라니까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이 진짜 들고 그게 진짜 욕망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된 내 모습을 상상하고 진짜 부자가 어떻게 하면 내가 될 수 있을까에만 골똘히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몰입의 단계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모든 신경세포들 내 모든 관심사 생각 말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에만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욕망이어야지 우리의 행동이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게 진짜 가짜 욕망이라면 이 자율신경계를 움직일 만한 강한 욕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뇌에서 그것을 필요한 것으로 인지하지 않고요 필요한 것을 인지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PAS에서 불필요한 정보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 어떻게 하면 가짜 욕망이죠 그것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부자들 돈 쓰는 법이라는 주제로 책을 가지고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게 되는 과학적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욕망이란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게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건지 정말 그걸 내가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면 여러분들 그거 계속 생각하시다 보면 PAS에 그게 입력이 되고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거 꼭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저도 이제 그걸 믿고 있고요 저도 항상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갖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진짜 욕망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그것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게 무엇이든지 그 욕망이 무엇이든지 정말 잃어가면서 사는 삶 포기하면서 사는 삶 말고요 함께 원하는 것 다 가져가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해가면서 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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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